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허우나 김여사와 7월 통화, 한동훈의 섭섭함토로 언짢음 있더라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민주당 명태균 녹취록 2차 공개 김여사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써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저녁 2차 명태균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 외에 같은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그해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게 명시 통화 녹음 파일로 증명됐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은 명시가 2022년 6월 15일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한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시는 아까 조은희 의원 전화 왔더라고 대표님 이제 내보고 이러대라고 했다. 명시는 광역단체장 둘이 앉히시고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진짜 생각하신 대로라며 지는 자기는 알잖아. 한 1년 반 전에 내봤으니까 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희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이러대라고 했다. 김영시는 조 의원에게 내가 대통령 내외분께서 해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라고 했고 조 의원이 아니 우리명 대표님이 다 했잖아요. 제 것도 그렇고 라고 했다고 지인들에게 얘기했다. 김영시는 그 사람들이 내가 XX 무슨 서울대를 나왔어. 촌에서 XX 26살까지 소저 짜다가 나온 놈인데 다 알아라며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라고 했다. 김영시와 오래 일했고 최근 국회법제사법이 국정감사에 나온 강혜경 씨 주장대로 김영시가 윤 대통령은 장립 무사라고 했다는 녹음 파일도 민주당은 공개했다. 김영시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장립 무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처음 만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 여사가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여사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리된 것이라며 김여사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이라고 했다. 또 그래서 어제 2022년 6월 14일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 여사 우리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녹음 파일이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방선거,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은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은희 의원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허풍이 반영된 허위 사실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저를 비롯해 전희경의의 훈정미경 전옥현 후보가 5파전 경선을 치렀다며 명 씨가 정말로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라면 애초에 단수 공천을 시켜주지 왜 그렇게 피눈물이 나게 했느냐고 했다. 서울 유일의 야당 구청장인 서초 구청장직을 여기마다 사퇴한 조 의원은 5%포인트 감점이라는 페널티를 안고 서초갑 보궐선거 경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경쟁자는 전희경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혜훈 서초갑 3선, 정미경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옥현 전 서초갑 당협위원장 후보로 치열한 경선이 벌어졌지만 선거인단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된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결선 없이 공천권을 받았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명시 녹취록에 나오는 표현들도 제가 쓰는 표현들이 아니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인 저의 머릿속엔 명시가 주장하는 영남, 황태자 같은 표현이 없다면서 해당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명시의 일방적인 허풍이자 과장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